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우정바이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21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4일 오후 3시 39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정바이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구요 해당 종목은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실 경우에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구요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가 어떤 관련주죠? 음악병동 관련주입니다 음악병동 관련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면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 이제 투자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지금 기관계가 좀 붙었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타 물량이에요 투신하고 사모펀드는 단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기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인이 좀 많이 물려있어요 이 위에 만원에서 만천원대 가장 많이 물려있구요 기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물량은 8천원에서 9천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외인 물량이 여기 있고 그리고 개인 물량이 여기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12,000원 이상에 물려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 이제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꾸준하게 방송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평당가를 낮춰놔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에는 우정바이오도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실행을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정바이오 오늘 계속 상승했죠 GMP 제조소 동물실험실 구축 계약의 상승 일단은 우정바이오가 이번 계약을 통해 MD헬스케어 제조소에 GMP 시설과 동물실험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46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2%에 달한다고 하고요 계약 종료일은 오는 9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MP 제조소는 식품, 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제조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한 제조시설이라고 하고요 제조소에 설치되는 장비 일체 시공 및 제조소의 인허가까지 모두 담당을 하고 있고 미국 FDA에 인증하는 CGMP 수준의 GMP 제조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래서 강세가 이어졌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매출액 대비 12.35%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도 우정바이오 한번 이슈가 돼서 올랐었죠 GLP 비임상실험센터 운영에 앞서서 독성평가 신뢰성을 보정하기 위한 사전 흡입 독성평가에 돌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만 보면 돼요 우리는 이게 시장성이 얼마나 큰지 안 큰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독성평가는 신약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시험이며 비중이 높은 편이라면 독성시험 내 흡입 독성 관련 시장은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에어로졸뿐 아니라 화학물질, 살균제, 미세먼지, 황사, 담배 등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제적 가치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정바이오 좀 특이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주가가 일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중축소 가격하고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좀 체계를 세워가지고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정바이오가 지금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와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흐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우정바이오 6,830원이에요 6,83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보유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우정바이오 1차 목표가 일단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항선 부분을 크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저항선 부분인데 일단 1차 목표가로 여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 개인 물량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죠 외인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저항선을 뚫고 돌파를 해줘야지 주가가 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여기 8,4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300원 정도를 일단은 좀 잡아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송은 이때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식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는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한 차례 또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정바이오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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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